지금 이 리듬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리듬이거든요 4분의 4박자 짠자주고 짠자주고 짠자가 이렇게 되는거에요 리듬이 중간에 이 패턴이 물리죠 요게 요 패턴이 같은 패턴 이에요 짠자주고 그렇죠 네 뮤트 넣을 거에요 지금 이제 뮤트 넣기 전 단계 짠자주고 짠자주고 똑같죠 요게 패턴이 두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박자 반 한박자 반씩 나눠가는 거에요 짠자가 마지막에는 그렇죠 셋 넷 짠자주고 짠자주고 짠자가 짠자주고 짠자주고 짠자가 여기에다가 이제 좀 전에 했던 그 말씀하셨던 그 X를 요기다 넣는 거에요 요기다가 이걸 X를 넣는 거에요 X 지금 이게 앞에 게 얘가 16으로 따졌을 때 세 개 하나 마찬가지 세 개 하나 이렇게 되는거죠 패턴이 똑같아요 다만 이제 악플을 표현하기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여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짠자주고 짠자주고 그쵸 요기는 자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 X를 넣어도 되고 그쵸 요기를 변형해서 제가 이 리듬을 요 마지막 동의를 또 이렇게 두쳤네요 짜구 뚝구 근데 이게 또 손맛이 들어가야 돼요 짜구 뚝구 요렇게 마지막 동의를 이렇게도 그쵸 아니면 그쵸 원 투 띠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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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식으로 그죠 요것도 좀 멋있게 하려면 여기서 라 솔 오른손 뮤트 브릿지 가까이에 줄 되는거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아 물론 리듬을 이렇게만 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것도 하나의 그 방법일 뿐인거지 다른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